중국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3일 중국 동풍소콘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신원 CK 모터스는 지난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경상용차 초도 물량 300대를 완판하고 이달 초 300대의 추가 물량을 동풍소콘 측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 CK 모터스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상용차는 싱글캐병, 9톤 트럭 C32를 비롯해 더블캐병, 8톤 트럭 C32 2인승령, 7톤 트럭 C35 S2 5인승령, 5톤 트럭 C35 슈퍼캐병, 7톤 미니 트럭 C3 등 총 5개 모델이다. 이 중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최종은 C35 2인승 밴으로 화물차 포터와 쇳보레 라보의 중간급 사이즈다. 9개의 수평 C15인과 2개의 수직 C15인 구조로 설계돼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세련된 외관과 심플한 디자인 감각, 정숙한 승차감이 강조됐다. 편의 사양으로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구동력 제어 시스템, 듀얼 에어백,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무산도어 잠금 장치, 고급형 전자식 클러스터, 운전석 조수석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시트 등이 대거 적용됐다. 초도 물량 계약 고객은 개인이 전체 구매의 85%를 차지하고 법인 구매는 15% 수준이다. 일반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 구매 비율이 높다는 건 주목된다. 이는 천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높은 데다 탑승자의 안전성,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풍소컨이 소개하고 있는 경상용차의 국내 판매 가격은 싱글캡형. 9톤 트럭 C31,250만원, 더블캡형. 8톤 트럭 C31,250만원, 2인승명. 7톤 트럭 C35,250만원, 5인승명. 5톤 트럭 C35,250만원, 슈퍼캡형. 7톤 미니트럭 C35,250만원, 1,110만원이다. 이달에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IQ 오토론 금융 프로그램을 제시, C31의 경우 120개월 분납 조건으로 월 12만 3,61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강 수신원 CK 모터스 대표는 불과 한달만에 동풍속홍 경상용차가 모두 완판돼 추가로 300대의 물량을 주문했다며 중국차가 안전성이 높은데다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했다.